이잠희씨 지역에 보면 명품 산책길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네. 올레길 둘레길 하는 힐링길 말이죠. 요즘은 얘기가 있는 명품길도 줄줄이 선을 보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흘러간 전설과 만나게 되고요. 또 산을 끼고 바다를 보면서 걸어가면 심신이 개운해지고요.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그런 명품길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찾아오게 하자는 욕심이 지나쳐서 너무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10리길, 20리길을 만들어놓고 그 길 사이사이에다가 먹자찜, 커피찜, 노을자마당 무슨 체험자리를 줄줄이 만들어놓으면 그게 결국은 장사길이 새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냥 눈 질끈 감고 길이 좋아서 걸을 수 있다면 그것도 결디만 하겠죠? 그렇죠. 그 오래된 옛 얘기 따라 동화 속을 걸어가는 것도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무슨 길, 무슨 길들이 있을 텐데요. 이정일 씨, 이런 길은 어떨까요? 어떤 길이요? 그 지역에서 명창이 공부했다, 명인이 살았다. 그 소리길 가락길을 따라가 보자. 아하. 그러니까 일태면 광주의 임방울 소리길,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화순의 한주환 대금길은 어떤가요? 아유,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향토에 전해오는 명인 명창들 얘기도 정말 많은데요. 네.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소리길, 가락길을 만들어서 잠시 쉬는 자리에 그 소리나 가락을 감상하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얼씨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거문고 명창, 명인 명창을 신캐둥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해 봅니다. 광대랑. 초라하네랑. 여보게 광대. 호구떠리로 한 번 돌아보세. 호구떠리라니? 어디서 말인가? 어디기는. 저기 백화점이지. 아니, 저 유명한 백화점에서 호구떠리 해달라고 하든가? 그동안 우리를 바보 호구로 만들었잖아. 되돌려줘야지. 아유, 여보게 초라하니. 난 백화점에서 지가 별 자신 없어. 그동안에 백화점에 갔다가 보응되고 호구된 거 갚아볼 테니까 자네가 좀 도와줘. 아니, 여보게. 내가 급전 돌려쓴 후로 백화점에서 물건 산 적이 없는데. 아이고, 이 백화점도 세일 기간도 아니자노. 아, 왜? 다리가 그냥 후달달달 후덜덜덜 떨려? 내가 호구떠리로 백심을 쫄깃하게 해줄 거니까, 응? 저기 구둣가게 가서 호를 탁 지켜세우고, 여기는 몇 퍼센트 세일인가? 이렇게 물어봐. 응, 응. 이렇게 말인가? 여긴 그 몇 프로 세일인가? 아, 고객님. 정찰제로 모시겠습니다. 다 정찰제로 모신다잖아. 아니, 뭔가. 그 손가락 사이는. 아, 여보세요. 그거 15% 할인해준다는데. 그렇지, 그렇지. 매장 직원이 멈칫 고민하지? 그저, 슬쩍 발걸음을 돌려봐. 잡잖아, 응? 20% 할인해주겠다고 하지? 그때 빠져나가. 내가 들어갈 거니까. 아, 이렇게 그냥 나가란 말이지? 그리고 초라니 자네가 들어간다? 저, 여기는 겨우 20%인가? 아, 정찰제 같은 소리 말고. 아, 세게 나가는구만. 음, 그래. 느껴져. 느껴지지? 응. 자, 이렇게 눈을 한 번 흘기면서. 정가? 아, 누굴 호흡으로 보는 거야? 응? 그냥 째려줘, 이렇게. 응? 잘 봐봐. 응? 어? 몇 퍼센트까지 되는 건데? 자, 이때 자네가 한 마디 던져줘. 아이, 저 건너편 백화점은 평상시도 30% 할인해준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30% 할인 돼? 안 돼? 응? 응? 자, 자, 다시 째려주고. 백화점 정찰제. 아니, 누구 바보 호흡으로 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유롭게 콧노래 한 구절 던져야지. 정찰제 사나? 아, 아, 아. 깎아서 사지. 아, 철원초 팍팍 깎아봐. 이 백화점이 세일 말고 평상시도 깎아주네. 호구더리 봉더리로 깎아주란게. 네. 이유라의 소리로 강원도 장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정찰제로 사면 바보, 그야말로 호구가 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죠. 주두나 의류들 말이에요. 네네. 깎아주면 사겠다는 손님에게는 슬슬 깎아주는데요. 아니 그럼 정찰대대로 사면은. 그냥 뭐 포옹되고 뭐 호구되는 거잖아요. 참. 이 가격제 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군 정가로 사고 또 누군 깎아서 사고. 아니 나도 그냥 앞으로 깎아보는 데까지 깎아서 사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한 곡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 이혼주곡 황탈영을 지성자의 가야금과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여러분의 국악방송 여러분의 국악방송 국악방송 조글씨구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광영이 촛불 빌려 공부한 고사입니다. 네. 독서의 계절이 지났다 해서 책을 멀리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오늘 광영이 촛불을 빌린 고사로 독서는 쉬지 않는다는 걸 돌아보게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우선 광영이란 인물부터 찾아볼까요. 네. 중국 한나라 그 원제 때의 사람이니까 2000년 전 사람이었죠. 네. 그 시절 광영이 밤에 독서하기 어려워서 촛불을 빌려서 공부했구나. 그렇게 상상할 텐데요. 네. 초 하나를 빌려다 공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광영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네. 네. 그런 집에서 밤에 어떻게 촛불을 켰겠어요. 네. 그래서 이웃집 벽을 뚫어서 그 틈새로 들어온 그 촛불 빛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웃집은 형편이 좋아서 촛불을 켜고 책을 봤고 광영은 가난해서 그 벽을 깨서 불빛을 빌려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던 광영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네. 반딧불이를 잡아다 공부했다는 그 형설지공 고사도 있습니다마는 벽을 뚫어서 이웃집 불빛을 빌려다 공부했던 광영은 훗날 마침내 그 재상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공부해서 출세한 광영 새겨둘만한 일화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한나라 원제 즉위 초에 일식이 생기고 지진이 나자 민심이 나빠졌죠. 네. 새 황제가 올라섰는데 일식이라니 지진이 나다니 하면서 말이죠. 네. 그런 때는요 황제나 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과인이 어찌해야 하늘이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겠는가. 경들은 어찌해야 할지 말을 해보거라. 네. 우리 왕조실록에도 나오는 일입니다마는 그 일식이다 지린이다 뭐 그런 때는 주로 죄수줄도 풀어주고 사면영을 내려서 민심을 달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광영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사면영을 요청했던 건가요? 아니죠. 광영은 이렇게 건의합니다. 대사면영을 내렸지만 간사한 무리들 악독한 무리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함부로 죄수를 풀어주는 일을 삼가도록 하소서. 일식이 죄수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네. 하고요. 일식이 죄수를 풀어주라는 일식이겠느냐. 지진이 죄인을 가뒀다고 난 것이었겠느냐. 네. 용기 있는 소심발언을 했군요. 네. 후세 사람들은 벽을 뚫어 이웃이 불빛을 훔쳐서 공부했다는 그 광영을 두고 착벽투강이란 그 사자성어로 말하기도 했었죠. 네. 신라 때 당나라 과거에 올라 벼슬을 했던 고은 최치원도 착벽투강을 인용해서 글을 쓴 구절이 보이네요. 네. 당나라 고비서가 긴 노래를 보내자 응답한 글 말이죠. 네. 이 사람이 그림자 보고 놀래 뛰면서 안정치 못하기는 하나 벽을 뚫어 불빛 훔쳐 독서하는 일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직 어리석기는 해도 독서하는 거는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착벽투강을 썼네요. 네. 우리 시대 독서 벽을 뚫어 가로등불 빌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빛이 없어 독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보느라고 독서에 게으른 거 아닌가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광영의 착벽투강이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송서 적벽불을 유창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다들 타셨나요? 기차 타고 출발해 볼까요? 칙칙폭폭 픽픽 이것 봐 승무원인가? 그 회장 칸 따로 있다면서? 회장님 칸요? 아. 잠시 표를 볼까요? 아. 네네. 가맹점 2천 개. 어머나. 자. 이쪽 칸으로 오실까요? 가맹점 총수 회장님? 음. 여기가 회장님 칸이란 말이지. 아니. 근데 그 유리창이 갑갑하지. 맞지? 다음에 내가 탈 땐 말이지. 이쪽을 다 유리창으로 해줘. 알았지? 아. 네. 자신감 배짱이 넘치는 회장님의 요구사항 메모해 두겠습니다. 아. 저. 저. 주문할 게 있으니까 기다려. 따라랑. 아. 여박 김 실장. 그 피자도 먹고 죽도 먹고 생활용품도 다 사고 다 잡소 이거. 홍보비 4개 하고 그 인테리어 공사비 추가로 하고 매장 가격은 올려. 응? 뭐야? 왜? 안 남아? 아. 제주권 남기라고 해. 아. 그리고 그 말썽 낸 그 가맹점 식재료 끊어봐. 회장님. 내리셔야겠는데요.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습니다. 뭐야? 벌써 온 거야? 잠깐만. 아. 이거 봐. 김 실장. 거기서 커피도 팔게 해. 돌아가면서 손에 피자가 몇 판 들고 가게 하고 죽도 다 들고 가게 해. 빈손으로 가게 하면 그 옆에다 2호점 3호점 4개 해. 응? 뭐 공정거래? 뭐 법원으로? 해보라고 해. 회장님.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하곤랑요. 뭐야? 벌써 왔나? 아니. 여긴 어디 역이야? 잠깐 내려보시면 압니다. 자자 내리시고요. 아. 여기는 체험열차 회장님 칸. 지금 다 잡소와 가맹점 총수 회장님 내리고 있습니다. 역 이름에 맞게 대접해드릴 준비 됐나요? 자자 회장님 내려주실까요? 아. 김 실장. 저 역에서 내리는데 그거 가격 있잖아. 일단 그 3만원으로 내려줘. 그리고 한 달 뒤엔 3만 3천원으로 올려쳐. 자. 한대요. 팍. 아홉 대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누가 날 치는 거야? 누구야? 이 역은 십장가역이거든요. 둘이요. 팍. 여덟 대 남았습니다. 누구야? 십장가역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야? 전국 가맹점 사람들이거든요. 세시요. 팍. 일곱 대 남았습니다. 아니. 내가 춘향이었어. 어디다 십장가질이야? 비켜. 다음 역은? 다음 역 말입니까? 네네. 어사 출동역인데 괜찮겠어요? 넷이요. 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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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잡사 총회장이야. 왕회장 욕으로 가. 아이고. 아이고.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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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한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춘향가 가운데서 아명어사 출도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와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 편의점을 하다가 빚만 들고 스트레스 심하다면서 목숨을 끄는 가맹점주가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상당이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본사 측의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가맹점을 했다가 그 본사의 행포에 남는 거 없는 장사를 한다면서 하소연들이 엄청나죠. 맞아요. 홍보비 떠넘겨. 공사비 물려. 가격은 그냥 팍팍 깎고. 아니 이러니 빚은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갑질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본사에서는 이거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가맹점 본사와 협의 요청할 법도가 만들어졌다니까 그 협동조합 아시죠? 거기처럼 합리적인 경영 방식도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야말로 갑의 횡포 아니에요? 그렇죠. 갑의 횡포를 부리면 우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이 가맹점들은 정말 신음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그 장소에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가머니를 속여놓고 전혀 안 돼버리니까 이 가맹점주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맞아요. 뭐 이런 식재료 같은 것도 할인 안 해 주고요. 그냥 이렇게 되면 원가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원가보다 더 싸게 줘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횡포관에 왜 그만두게 되면 이렇게 이동도 해야 되고 제품 같은 것도 반품도 받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전혀 안 받아준대요. 이러니 횡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본사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11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천원의 행복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이 11월 25일 오전 11시 국악원 예지당에서 열리고 문화주관을 맞아 천원으로 관람권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보유자 한봉여 선생이 출연해 궁중음식 이야기를 들려주고 국립부산국악원 단원들의 연주가 더해집니다. 공연 예매는 국립부산국악원이나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립극장의 완창판소리 공연에 소리꾼 장문희가 출연해 모델을 선보입니다. 장문희의 춘향가 동초째 공연이 11월 28일 오후 5시 국립극장 KB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완창판소리는 판소리 한바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감상하며 그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상설 공연입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소리꾼 장문희는 제30회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2001년 공주 전국명창명고대회 명창부 대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녔으며 깨끗하면서도 힘찬 소리로 춘향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은 내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악으로 꾸미는 코리안 클래식 공연을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에는 전통음악 그리고 여유라는 제목으로 경북대학교 윤명구 교수와 한국음악 전문가들이 모여 피리독주, 가야금산조, 관연악이 어우러지는 합주 공연을 선보입니다. 11월 26일에는 초월이란 주제로 젊은 연주자들이 출연해 무대를 마련하고 12월 3일에는 흥부가 토바보기 공연이 열려 소리꾼 오영지가 흥부가 중 단가 적벽부, 놀부 심술 부리는 대목, 제비 노정기, 박타는 대목 등을 들려줍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의 2015-2016 레퍼토리 시즌 개막작 적벽가에 이은 두 번째 신작이 무대에 오릅니다. 창극 메디아의 주역인 한아름 작가와 서재형 연출 콤비가 만드는 두 번째 창극 아비, 방연이 오는 11월 26일 다로룸 극장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초기 계유정난 당시 금부도사 왕방연이 아비로서 들려주는 애절한 노래를 스타 소리꾼 박예리의 작창과 작곡가 황호준의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티켓 예매는 국립극장과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 전통기화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은 돌아온 문화재 총서의 세 번째 단행본으로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단행본은 일본인 내과의사 고 이우치 이사우가 평생 수집했던 한국와전 이우치 컬렉션의 귀환 여정과 학술적 가치, 의의를 재조명했습니다. 이우치 컬렉션에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와전이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간을 기념해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과 유금와당 박물관은 특별전시회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을 내년 7월 16일까지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마을숲 8곳이 복원됐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아랫당 마을숲, 전라북도 원연장 마을숲, 경상남도 초선 마을숲 등 총 8곳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전통마을숲을 잘 복원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산림 문화 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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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총 10회에 걸쳐서 600여 명이 순창의 맛과 멋을 즐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순창이 고추장 된장 간장 장류 음식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창 농촌 체험 오신 분들은 순창 고추장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릴 정도라죠. 순창에는 토굴에다가 장을 저장하는 장고가 있는데요. 이 토굴 장 창고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창에 있는 토굴 속 간장 창고는 폭 46m의 길이가 136m 정도 되는 곳에 저장 수성실을 마련해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토굴 복도에 간장 항아리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굴 안에 전시실도 따로 마련돼 있어서 순창의 간장이 왜 맛이 남다른지 또 그 전통은 뭔지 이거를 알 수 있게 했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완공될 토굴 속 복도형 전시실도 지금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이죠. 그곳에 장류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그림들이 벽에 새겨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냥 토굴이 아니라 굴 속 복도 벽면에 그림들이 걸려 있거나 멋지게 단장된 그런 토굴 전시장 가는 길도 흥미로운 간장 체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순창군은 토굴 안에서 장류 축제를 하면서 세계 소수박람회도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호응이 좋았다고 하네요. 네. 특히나요. 해외에서 한국의 간장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바이어나 제조업체들이 토굴형 저장고와 규모에 큰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기도 했다네요. 네. 현재 추가로 만들고 있는 토굴형 저장고나 전시실이 잘 마무리하게 되면 오래 묵힌 간장들을 더욱 특별 관리해서 다양한 발효식품을 저장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내 제조업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 간장 맛을 찾아서 자연히 순창 토굴 저장고를 찾아오게 되겠죠. 그렇죠. 주변에 강천산과 연결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구상도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순창의 토굴 저장고 찾는 분들 더욱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오린 세월 순창 고추장과 간장 맛을 자랑해온 그 전통을 이어서 관광자원으로 또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순창 토굴 장 저장고 소식 여러분께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순창, 논매는 소리, 흥글 타령을 김명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관동협객전 얘기 가운데 협객 이수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양양산골 협객 이수기와 호랑이 얘기 만나보실까요? 관동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길을 떠난 한양협볕 이수기가 양양산골에서 노파를 만나서 호랑이한테 물려죽은 부모모 마을사람 원수를 갚아달란 말에 왕검이 사냥에 나서게 됐는데 원수도 원수지만은 우리 딸 용천이가 죽으면은 용장사도 죽는다. 개천에 용난다는 말도 죽을 것이다. 어쩔 거냐? 산중에 용난다는 말, 응? 아니, 어르신. 제가 여지껏 개천에 용난다는 말은 들었지만 산중에 용난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요. 내 딸은 용이 보낸 딸이다. 태몽 얘기 잊었냐? 아니, 어르신. 꿈이사고 무슨 꿈을 못 꾸갔습니까, 요고? 아직도 내 딸이 누군지 못 믿겠다는 말이냐? 왕범이 저놈이 우리 딸을 왜 죽이려고 저러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자네가 용장사 아비가 될 건데 몰라. 아이고, 어르신. 아니, 글쎄. 살아남아야 용장사 아비가 되든 개장사 아비가 되든가 할 일이지죠? 개장사? 이마! 내 말이 개장사 말로 보이냐니. 아이고, 어르신. 알아들었습니다. 용장사 나오면 저 왕범이란 놈이 호랑이 세상 끝장나니까 그냥 용장사 씨를 말리자 그럴 거고. 오냐오냐. 그래서 호랑이가 죽든가 내 딸이 죽든가 결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살아남으면 산중에 욕난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네. 준비는 됐냐? 아이고, 예, 예. 어르신. 사다리 준비했습니다, 요. 저 어르신이랑 따님이랑은 그 나무로 올라가시고요. 나는 이쪽 나무로 올라가겠습니다, 요. 음, 거기 저 자료도 다 올려줘. 고춧가리고, 왕겨 제보따리도 올려. 자, 그럼 사다리 치우겠습니다, 요. 저기 어르신. 아무쪼록. 오냐오냐. 저승에서 보거나 살아서 보거나 보기는 봐야 할 거다. 그래그래. 그쪽 나무에 올라가고 사다리는 발로 차야지. 아이고, 예, 예, 예. 단단히 준비됐습니다, 요. 네. 아이고, 용천아. 죽을 각오는 됐냐? 아, 그러면은 겁날 게 뭐가 있냐, 응? 자, 자. 왕범이 불러라. 여기 있다. 하고 잡아가라고 불러봐. 저기, 어르신. 조금 더 올라가시면 그 가지를 꼭 붙들고요. 그저, 왕범아. 날 잡아가 보더라, 야. 왕범아. 호랑이를 불러대다니. 왕범이네. 계범이네. 계범아야. 왕범아. 왕범이 니놈아. 오냐, 이 강궁 독화살로 등짝을 꿰서 나무에 박았으면. 자, 호랑이 세상인지 용 세상인지 결판을 내자. 왕범아. 왕범아. 날 잡아가거라. 여기 있다, 계범아. 오오. 그래, 왔느냐. 나무를 타야겠지. 오냐. 그래, 잡았드냐. 자, 자, 자. 강궁아. 첫 발로 등짝을 꿰어서 박아버리자. 그래, 그래, 그래. 맞았다. 독화살 하나 더. 어냐, 그래. 이 노란 개울이 독화살로 내놈 심장을 꿰었지마. 자, 강궁아. 강궁이야. 맞았다. 응. 이 놈이, 이 놈이 어디다가 아가리를 불리냐. 용천아, 고춧가루, 채가루 뿌려라. 이 놈아. 어디다가 아가리냐. 뭐냐, 그래. 한발 더. 사람 상친 목통을 꿰주마. 개범아, 목 느리거라. 아이고, 박았네. 박았네. 왕범이 목통을 꿰어. 떨어졌다. 용천아, 봐라. 이 협객 보는 거냐. 예, 예, 어르신. 저놈 독이 퍼지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십사요. 자, 어떠냐. 관동협객 화살마씨. 네, 이 놈 왕범아. 이래도 용장사를 낙오참이냐. 아이고, 여보게. 관동협객 이장서. 자네도 글쎄. 집안의 원수도 갖고 용천이도 살려내고 말이야. 아이고, 용천아. 내려가서 절 올려라. 너희 서방 아니시냐. 자, 내려가자. 네, 보응장치 가운데서 자진 중중머리를 박환영, 김일윤, 이태백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폭류국장 관동협객전 얘기 중에 그 협객 이수기가 호랑이 잡는 얘기를 엮어봤는데요. 네, 양양노우파집에 있는 강궁과 독화살로 왕범이를 잡는 장면이었죠. 네, 용장사 나오는 세상을 막고자 사람을 해친 그 양양산골 호랑이를 잡은 이수기가 관동협객이 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왕범이를 잡게 된 관동협객 이수기. 자, 용천이하고는 어찌 될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오늘 상한골 초대석에는 남사당놀이 꼭두세이신 지훈아 명예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라마입니다. 아, 예. 오라마입니다. 비가 철철 오는데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아, 그런데 다행히 차가 그렇게 안 맥힌데요. 오늘 오는데.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얼굴 참 신수가 훤어집니다. 아니, 늘 봬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셔가지고요. 본인 아시는 꽹과리 그것이 바로 또 운동이기도 하니까 젊음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뭐 칭찬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중요 무용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꼭두세이시고 전수교육조교이시고 사단법인 유랑이사장이시고 또 인천계양구리풍물단 이술감독이신 지훈아 선생님이신데요. 아니, 올해가 풍물인생 60주년이 되는 해시라고요? 네. 이 돌아보시면 감회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인천숭이국민학교 1학년 때 사실 참 처음 상모를 쓰고 동네 두레페 쫓아다니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내주셨군요. 네. 그러다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은 게 이제 1959년도에 이제 전국민속예술, 지금은 전국민속예술대축제죠. 그때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1회 때 이제 경기도 대표로 인천도화동에서 주관을 해서 처음 이제 서울운동장에서 이제 대회를 치르게 됐죠. 네. 인천 대표로 나가신 거예요? 아니요. 경기도 대표로. 경기도 대표로. 그때는 인천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시였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경기도 인천구? 인천. 인천시. 그래서 상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2등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문화공보부였죠. 문화공보부 장관 개인상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 도하동에 도하동 출신이 있어요, 선생님? 네. 도하동 그러면 도하동아 이 소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제가 잠깐 선생님이 1회 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1959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다 참가하셔가지고 문화공보부 장관상 타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60년도, 1960년도에는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인천 도하동에서 출전한 것이 아니고 인천은 인천인데 인천 대성목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성목재에서 이제 전국에 조금 좀 그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이 학습군들을 이렇게 이제 대거 이제 모집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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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때는 참 취직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성목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도 한 천호회사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대성목재의 그 제재부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장장님하고 이제 그 반장님이 우리의 그 풍물을 굉장히 진짜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 풍물놀이를 이제 창설을 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인천 도하동의 이제 꼬마들이에요. 네. 네. 그때 4.19 혁명 바로 나서 그러니까 제가 13살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아, 네. 네. 그때 이제 대성목재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성목재에서 전국에 좀 내놓으라는 그 예인들을 다 모아서 지금 평택 농업 보유자로 계시는 김용래 선생님 또 국악예술학교 교사에 있던 인광식 선생님 뭐 또 여성목학대 출신들 뭐 하은주 선생님이라든가 신영자 선생님 등등 모든 분들이 다 남사당에 들어와서 참 저기 인천 대성목재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다가는 뭐 한 5회까지는 계속 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3회 때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네. 네. 3회 때. 네. 네. 자, 이제 옛날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주셨는데요. 네. 네. 그 1961년에는 이제 남사당 놀이 입단하셔서 평생을 남사당 놀이하고 이제 함께 하셨어요. 네. 2008년에는 국립국악원을 이제 퇴임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계양 부립풍물단 예술감독으로 후진을 양성해오고 계신데요.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지훈아 명인 풍물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지금 앞두고 계십니다. 네. 공연 날짜하고 장소하고 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공연 날짜는 이제 금방 다음 주가 되겠죠. 네. 11월 28일 날 오후 5시고요. 네. 장소는 인천 부평구에 자리 잡고 있는 부평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해놀이 극장, 해놀이 대극장에서 합니다. 네. 우리 지훈아 선생님의 멋진 기념 공연이 이제 다음 주면 막이 오르는데요. 네. 선생님, 이번 기념 공연의 제1마당 예인의 길 편에 특별 출연하시는 분들이 아주 쟁쟁한 명인들이시네요. 네. 네. 이제 팜플렛 보니까. 네. 네. 저 이참에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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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2공연에는 진짜 참 평생을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60평생을 이 길로 걸어왔는데 네. 여기에서 물론 이제 국립국학원에서 2005년도에 이제 예인 60주년, 아유 50주년 공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사회를 봤죠. 네. 그때 우리 이참님께서 이제 정말 참 사회, 아주 그냥 명사회사로다가 진짜 참 봐주셨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총괄기획에는 인천의 연희잔치마당이라고 이제 서광일 씨가 이제 기획을 맡고 그리고 이제 총연출에는 이제 우리 윤윤광 씨가 이제 그 연출을 맡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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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연도 사실 이번에 제가 참 어렵게 이렇게 맺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많은 이제 그 격려와 후원으로다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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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연희와 풍물이 이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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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김덕수 선생하고는 제가 1959년도 인천 도하동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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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전국민성예술계인데 이래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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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첫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김덕수 선생하고는 그건 한 60년을 함께 이렇게 이제 이 길로 이렇게 걸어오고 지금 우리 김덕수 선생께서는 이제 그 한 해 중에 이제 교수로 이제 이렇게 계시면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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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김덕수 선생하고 처음에 이제 의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적으로는 뭐 형님 형님하고 그러니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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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기꺼이 뭐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서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김덕수 선생을 비롯해서 국립공학원에 근무하셨던 이제 그 최경만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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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금의 그 명인 원장현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에 이제 그 우리 김수연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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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전 중앙대학교 교수였고 지금 현재 아 서울예술단 총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에요. 네. 네. 최종실. 아 최종실 교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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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우리 남사당의 진짜 그 남기문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 최종숙 선생 진명환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합류화해가지고서 참 좋겠다 싶어서 요번에 이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소개를 해 주셨지만은 정말 내로라 하는 그 명인들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무대인데요. 그 비나리 뭐 서도소리 피리시나위 걸립굿 뭐 소고놀이하고 열두발상 뭐 뭐 최종실류 소고춤 등등등 네. 일부가 굉장히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이마당은 그 유랑의 길 무대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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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마당도 좀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마당에는 이제 그 남사당 테마로다가 이제 그 아마 우리 김덕수 교수께서 이제 처음에 태평소로 아마 이제 빵빨에 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이제 그 김덕수 교수하고 이제 그 우리 연출가 윤용강 선생님하고에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남사당에 이제 그 박첨지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첨지 유람가까지 이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제가 소고놀이와 열두발상모 해서 이제 그 서도소리에 이제 그 명창이신 이제 유지숙 선생이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같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경만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그 뭐 피리. 피리가죠. 이제 독주를 또 좀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궈나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 건립구시라고 그래서 이제 김덕수 선생이 또 장구도 치고 제가 쇠도 치고 우리 또 이제 그 남사당에 이수자이신 그 강양란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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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란 선생이 징춤도 좀 치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 veel마당을 이렇게 이제 여궈나가는 거고 네.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남사당에 진짜 얼음이라고 이제 줄타긴 한. 얼음. 네. 네. 그 권원태 선생이 이제 줄로다가 이제 묘기를 보여주자. 줄 끝난다 오면 남사당에 정식이 한 50명 정도가 나와서 대형 판굿을 이루게 돼요 여기에서는 남사당에 살판 땅재 줄이라든가 또 번화 챗바퀴 돌리기라든가 열두발 공마당 그리고 이번에 특히 평택농학보존에서 김용래 회장님께서 쌍공마당으로 아마 연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마당에 한 팀도 힘든데 이번에는 쌍공마당으로 양쪽에서 공마당도 서게 되고 그래서 연이판은 제대로 엮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공연이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후원도 대단한 데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역시 선생님이 60주년 기념공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네요 다 고마운 분들이죠 고마운 단체고 그야말로 정말 참으로 드물게 남사당 놀이하고 함께 명품 공연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선생님 풍물인생 60주년이시잖아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펼치고 싶은 무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은 어떻게 또 잡고 계세요? 글쎄요 건강에 허락하는 이상에는 연휴를 하다가 무대에서 쓰러지더라도 요심이겠지만 지금은 우리 대회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또 그 문을 열면 뒤에 우리 후학들이 그 문을 힘들지 않고 불을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훈아 예인 풍물인생 60주년 기념 무대가 열리는 날짜랑 시간 장소 선생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소개해 주시죠 2015년도 11월 28일 날 그리고 장소는 인천시 부평구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백운역 바루치입니다 백운역에서 내리게 되면 한 3분 정도 이렇게 부평아트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아트센터의 해놀이 극장에서 오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아 이번에는 이제 전부 다 유료로 이렇게 했는데 입장료가 조금은 좀 비싼 듯도 합니다 60년 세월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얼마인간 안 묻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더욱더 빛나는 풍물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11월 28일 부평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지훈아 명인이 하시는 그 공연 함께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네 수요일 상암볼 초대석 오늘은요 남사당 꼭두세 지훈아 예인을 모시고 풍물인생 60주년 기념 무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남사덕놀이 여섯마당 덧비기 가운데서 탈춤 1과정을 남사덕놀이 보존의 연의로 함께합니다 아야야 아야 압수나 운동장으로 가자니까 뭐하고 있는겨 시방 오늘 그 프로야구 출신 한방위 선수가 오는 날이잖아 뭣이라거라 한방위 선수라거라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야야 거시기 별명이 한방이었자뇨 너는 기억이 안 나는겨 최한방 나는 오늘 졸업 공연 구경 갈건디 복천이 삼촌 운동장이요 졸업 공연보다 야구하는 학생들 김밥에라도 싸가지고 으라차차 으쌰 으쌰 응원해줘야지 뭔 소리요 아니 우리 고장에 그려도 그냥 연의과가 있는 대학이 오늘 졸업 공연을 하겄다는데 흥보와 대박마을 냅더라거라 응? 뭣이요? 올해 졸업 공연이 흥보와 대박마을이라고? 응 아니 긍게 그냥 판소리 흥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뭔 작품을 꾸몄다는겨? 궁금이요? 응 아 궁금하면은 귀경해야지 아야야야 압수나 나는 오늘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와서 지도한다는데 모르는 척 할 수 있건댄 말이여 아이고 최한방 선수까지 온다는데 김밥이라도 말아서 가줘야지 뭔 흥보가 소리냐고 그러면은 긴 소리 할 것 없네 복천이 삼촌은 중애끼 운동장으로 가고 나는 읍내 극장으로 가면 되겄네 뭐시가 문제냐고 뭐시요? 아니 나가 김밥 말아가란 말이여? 아니 내가 좋아하던 최한방 선수도 오는디 빈손으로 가란 말이여? 아따다 답답하기는 읍내에 광심이 김밥집에다가 주문하면 되잖여 뭐시요? 광심이라고 이었냐? 아니 나만 보면 그냥 색쭉거리는 광심이 김밥 먹고 체하면 아니 우리 최한방 선수까지 체하면 네가 책임질겨? 에이 참 아니 글씨 읍내 예술회관으로 흥보와 대박마을 귀경 가기로 약속했단께 뭐 뭐야 뭐 누구야? 아니 누구랑 같이 앉아서 구경하려구냐? 반소리 배워가지고 연휴과 들어가서 배우 되겄다는 희동이 있잖여 그 희동이 읍니랑 귀경 가기로 했단 말이여 뭐시요? 희동이 응원간단 말이여? 야야 옥순아 일하면 어쩌겄냐? 너랑 희동이 읍니랑 야구 꿈나무 응원해주고 경기 끝나면 말이여 야구단이랑 읍내 예술회관으로 가면 되잖여 왜 메메? 아 죽어라 뛰고 던지고 슬라이딩한 아그들 맛있게 먹고 쉬야제 극장에서 그냥 드렁드렁 코 골면 코 막아줄라여? 으야 광심아 요구 김밥 주문 받아라잉? 네 춘향가 가운데서 어사 방자 상봉때목을 오종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마을엔 야구 꿈나문들도 있고요 배우를 꿈꾸는 소리꾼도 있네요 네 복초인 삼촌은 김밥 말아갖고 야구장 가자 하고 억순이는 졸업공연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복초인 말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러네요 그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요 저녁에 극장 가면 되잖아요 아이고 끝까지 억순이한테 김밥 말라는 소리잖아요 워미 이 억순이도 겁나 퇴요 네 자 상학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rim